미 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으나 매달 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 지불금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가 전국 평균으로 현재 1583달러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300달러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일 뿐 통상적인 가정들의 경우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융, 퍼스널론, 신용카드 사용, 학자융자금 등을 매달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액보다는 2배 이상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미국 가정에서는 매달 전국 평균인 1600달러에 2배가 넘는 3700달러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택 모기지로 현재 월평균 모기지 상환액은 185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으로 매달 내고 있는 페이먼트는 평균 690달러나 듭니다. 퍼스널론을 매달 상환하는데 517달러를 갚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을 갚고 있는 경우 가구당 평균 월 327달러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매달 미니몸으로 갚고 있어도 272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기타 매달 내고 있는 지불금도 275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융자를 갖고 있는 통상적인 보통의 미국 가정에서는 이 월 상환금을 합해 매달 3700달러나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집 모기지를 다 갚았거나 내 집을 아직 사지 않은 경우 각종 융자금이 적은 젊은 층을 모두 합산하면 전국 평균으로 가구당 평균 월 16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별로 보면 미 전역에서 메릴랜드 주민들이 월 평균 1850달러를 지불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뉴저지로 1770달러 3위는 콜로라도로 173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9위로 1650달러를 내고 있고 버지니아는 11위로 1623달러 텍사스는 13위로 1560달러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17위로 1520달러 일리노이는 23위로 1507달러 조지아는 24위로 1498달러 뉴욕주는 25위로 1488달러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43세에서 58세 사이인 X세대가 1974달러로 가장 많이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59세에서 77세 사이인 베이비붐 세대는 1529달러 27세에서 42세 사이인 밀레니얼들은 1490달러를 매달 내고 있으며 18세에서 26세 사이인 Z세대는 아직 가장 적은 월 645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WKTV 뉴스 안혜정입니다.